여기가 우리주택 베란다인데요. 우리주택이 가진 팔복리 뷰가 팔복리 전체에서 최고입니다. 들어와서 제가 딱 느낀 점은 나무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거실 공간은 마치 자작나무 숲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매물 소개하면서 강력 추천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주택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원가 이하예요. 홍천군 서면 팔복리에 홍천강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팔봉산 유원지가 있는데요. 팔봉산 유원지에서 지금 거리에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드론뷰로 보시면 주변으로 낮은 야산이 이 마을을 다 감싸고 있어요. 마치 산성처럼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요. 가장 이 마을 뷰가 좋은 곳에 위치한 우리주택 만나러 왔습니다. 이 마을 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반짝반짝 표시해드리는 집 있죠. 우리주택은요. 이 마을 안에서도 높은 지형으로 올라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뷰가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된 지방도에서 이렇게 마을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면 양옆으로 이렇게 세컨하우스들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놨고요. 가장 안쪽에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우리주택이 있습니다. 마을길이 이렇게 아스콘 포장 잘 되어 있고요. 넓직하기 때문에 차량 교차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소형주택, 캐라반 그리고 농마까지 다양하게 설치해놓고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 끝에 가장 프라이빗한 위치에 우리주택이 있는데요. 우리주택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밖에서 봐도 튼튼하게 잘 지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올라오면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주택 앞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아스콘 포장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차량 주차하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 뒤쪽을 감싸고 있는 이 야산을 보니까요. 밤나무도 보이고 단풍나무도 보이고 여러 가지 수목들이 아주 풍요롭게 감싸주고 있어요. 그 아래쪽에 있는 우리주택은요. 남서양 딱 바라보게 잘 건축이 되었고요. 세컨드하우스 매수하실 때 가장 골치 아픈 게 물이에요. 근데 우리주택 보시면 이렇게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의 가장 앞쪽을 보면요. 이렇게 장작 잘 패가지고 잘 말려놓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쓰시는 것 같고요. 그 뒤쪽을 보니까 콘크리트 옹벽 공사를 하신 다음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약 반층 정도 높이셨습니다. 차량을 대고 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흥로 쪽은요. 양계형 도어로 잘 만들어 두셨고요. 이것도 용접해가지고 이렇게 타공 철판 가지고 잘 만드신 모습이 보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주택으로 접근을 하면요. 이 앞쪽이 굉장히 관리하기 편하게끔 전체가 다 미장이 되어 있어요. 전원주택 쓰시면서 세컨드하우스 쓰시면서 가장 관리하기 힘든 게 잔디밭이나 이런 건데 여기는 이제 앞쪽이 다 미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여러 가지 식탁 테이블, 화목난로, 외부용 싱크대도 보이는데요. 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이 공간을 활용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주택의 끝까지 아주 넓은 공간을 정말 활용을 잘하고 계시고요. 가장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석축공사를 하시고 그 위쪽에다가 작은 텃밭을 만드셨어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지인분들 같이 오셔가지고 딱 먹기 좋을 정도의 크기의 텃밭입니다. 주택의 전면부와 측면부까지 데크 시설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 또한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만의 멋진 야외 카페를 만드신다면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쪽에 있는 난간도 이거 다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고 칠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좌측면을 보면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위쪽을 보니까 이 포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래쪽에다가 창호 같은 거 설치하시면 썬룸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 면적이 대지 330제곱미터 100평이고요. 도로 집은 49.5제곱미터 15평이 있어서 전체 면적이 379.5제곱미터 115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도로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축 면적은요. 전체 옆면적 94.83제곱미터 29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화장실 하나, 방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29일에 사용 승인되었고요. 남서양 잘 바라보고 있고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안쪽 전실의 크기는 2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고요. 한쪽에 신발장 잘 설치하셨습니다. 삼연동 슬림 중문 열고 들어가면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들어와서 제가 딱 느낀 점은 나무 향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천정을 보면 편백나무로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실링팬도 잘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 거실 공간은 마치 자작나무 숲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벽체가 도색이나 도배가 아니라 자작나무 하판으로 이렇게 마감을 전체를 다 했어요. 마치 숲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향기도 숲향기가 나고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크게 됩니다. 아래쪽에 창호를 보시면 양창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창을 통해서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있는 창호를 보시면 들어오시기 전에 그 포치 공간 있잖아요. 그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동선도 되고 그쪽을 바라볼 수 있는 창호도 되고 있어요. 거실의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거실 크기고요. 일체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갈합니다. 반대편 공간은 키친 룸입니다. 보시면 키친 룸 안에 있는 싱크대는 아주 크지는 않아요. 20평 초반대 아파트의 싱크대 크기고요. 일자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가장 안쪽에는 하부 공간 이용해서 빌트인 세탁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 위쪽 보니까 그 공간 활용해서 인덕션도 잘 설치했고요. 키친 룸이 크지 않다 보니까 공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이렇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간편한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주방 공간 안쪽에 있는 문을 열면 이 안쪽은 보일러실인데요. 보일러실로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더 안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우리 주택의 뒤쪽 공간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계단실 아래쪽으로는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욕실 겸 화장실 공간이 있습니다. 내부 상태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하고요. 타일 상태, 줄름 상태 보니까 관리 상태도 좋습니다. 보니까 이야 이 도기류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 썼어요. 세면대도 다 일체형이고요. 옆쪽에 보니까 양병기도 비대까지 일체형으로 고급형 설치하셨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큰 방이 있는데요.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이고요. 내부 크기는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입니다. 내부에 있는 창호는 양창이어서 한쪽은 우리 주택의 앞마당 쪽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반대쪽 창호는 주택의 주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요. 바닥재는 러버 타일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으셨고요. 계단 올라가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 잘 하신 것 같고요. 중간에 계단 참이 있어서 경사도도 굉장히 낫습니다. 마감해놓은 거 보니까 벽체도 2층 올라오는 부분까지 자작나무 화판으로 잘 마감을 했고요. 천정 또한 편백나무 마감으로 2층 공간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벽체 마감이 다 동일하다가요. 갑자기 여기서 틀려져요. 가구 도우가 있어서 눌러보니까 이 공간은 창고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방은요. 위쪽은 충분히 사람이 서 있어도 넉넉한 높이고요. 반대쪽을 보니까 박공지붕 모양 그대로 살려서 마감을 했어요. 마치 동화에서 나오는 이국적인 집의 느낌이에요. 내부 구조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누워서 봤을 때 옆쪽으로 뒤쪽 야산이 감싸주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창호가 있고요. 앞쪽으로는 딱 정면 이 앞쪽에 넓직한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야 2층 베란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야 이 정도 공간이면 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테이블 놓고 파티장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나만의 아주 프라이빗한 독립 공간으로 그냥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베란다는 이 넓은 공간 뿐만이 아니라 그 옆쪽도 같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옆쪽 공간이 뷰가 기가 막힙니다. 마을 전체를 둘러보면요. 이 마을 뷰를 볼 수 있는 지형에 있는 주택이 거의 우리 주택이 유일해요. 그 정도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접근성인데요. 대명 비발디 파크 오션월드까지 8분 서면 생활권까지 10분 남춘천 IC까지 14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둘러본 우리 주택은요.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꼽아보면요.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뭐 저렴한 자주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수 걱정 없게끔 근생 건물이에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우리 주택 가격은 2억 9천입니다. 제가 우리 주택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지금까지 매물 소개하면서 강력 추천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택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원가 이하예요. 한참 이하예요. 이 보물 같은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lex 시간맞이